1대1 승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승리를 헬프로 갖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유현준의 단위에 맞고 굴절 되면서 쏙껑으로 성교창의 덕킥! KCC 분위기 최고죠입니다 아 네, 지금도 3대1 라운드 너버 상황을 잘 이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교창 선수의 시원한 덕크로 점수는 52대25 그 배치고! 또 찾아 KCC가 양목 농구에서 이제는 젊은, 병백 박지원의 농구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네, 박지원에 의해서 1.3으로 이어지는 패드플레이. 이승모에 대한 수비도 훨씬 더 타이트해지겠죠? 그렇죠. 션론, 윙을 돌았습니다. 골팀 올려놓습니다. 득점의 굿! 이현민! 포트에서 제일 작은 선수가 골밑에서 정말 멋진 플루트슛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현민 잡아냈습니다. 샷플랑 줄어듭니다. 이현민 올라갑니다. 이현민. 이현민 잡아냈습니다. 이현민. 마타는 선수가 그린보다 심장이 훨씬 큰 김선영 선수였고 그 앞에는 장일원이들 있었거든요. 엄청난 활약입니다. 예가의 흰복들의 차이가 좀 나는 두 팀이에요? 부럽습니다. 김선영 열려있었어요. 성장! 김선영! 김선영의 손끝에 지금 불이 붙어있습니다. 오세근이 맡고 있습니다. 외곽 올라가요 김선영 포트폼! 김선영 오늘 3점 4방째입니다. 외곽 열어줬습니다 오재현 살짝 건네주고 박고 올라갑니다 김선영! 섭섭자 승계체! 김정은 오늘 날이 진짜 날 제대로 잡았네요. 여기까지 와서 왜 얘기하는지 더 재밌네요. 아 수비 무너졌어요. 그렇습니다. 꽂아넣습니다. 쇼동의 쇼타입! 이거 맞습니다. 거울에서 1방. 수현력 김미누 꽂혀. 좋은 패스워. 지가 누릅니다. 바울을 작정하고 나왔네요. 알렉산더의 덕크슛! 캔롤의 정석같은 플레이가 나왔어요. 보스워맨이 2명 있을 때 저런 움직임에 있는 찬세가 나거든요. 점점은 처음으로 가동한 야공석. 승재까지 가져가면 야공석이 주기에도 빛납니다. 달립니다. 슈타임! 다시 두 번째로 계less. 알렉산더의 덕크 마무리! 인체에 나이를 봤을 때는 역시나 에너지 레벨에서 밀릴 수 있는 현대모빈. 슈타임, 슈타임이 슈타임 의지를 불태웁니다. 대응하는 모빈즈의 조직력이에요. 정확한 하이로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두 번 출신과 지시쳐보셨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